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민의 뉴스 cmb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활동할 경우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